안녕하세요. 배우 박성호입니다. 여기는 연필리 시즌4 촬영 현장입니다. 오늘은 볼링장에서 촬영할 겁니다. 자세를 열심히 하네요. 엄지를 다 놓고 중량지는 일반적으로. 저희 공연입니다. 그리고 살이 너무 붙으면 패션이 낮아지니까 조심하고 한 번 더? 그렇지! 오! 끝! 완전 부끄러워했지? 많이 더... 부끄러워 됐어요? 저는 항상 옆으로 생각이죠 연필이 생각이죠 고생! 과자! 뭐야? 맨날 화두세요!